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를 보면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 통합, 그리고 보수, 검찰, 여러가지 색깔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진보 진영까지 들어있어서 그야말로 용광로 선대위다. 이렇게 보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보수 혼자만, 보수 진영만으로 안되니까 중도 또는 반문 세력들,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도 문제인은 안되겠다 하는 반문 세력들까지 다 합치는 진영인데 그래서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협화함이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게 소통이 되고 이루어질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제 그제 선대위 출범식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연설이 원래 불협화함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가지 소리가 나기 마련이다. 소리가 나야 좋다. 그게 소리가 나면서 지나온 것이 국민의힘의 과거 발자처였다. 일사불란에게 쭉 가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연설을 해서 또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중근 교수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검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을 두고서 아마 민주당에 나름대로 꽤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검태섭 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중근 전 교수는 CBS 라디오에서 지금 인선 중에서 제가 그나마 좀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수정 교수 영입한 부분이고 그 다음이 검태섭 전 의원을 영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진전 교수는 검태섭 전 의원 권경애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선후포럼,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모임, 이게 선후입니다.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모임, 선후포럼을 운영 중인데 여기서 검태섭 전 의원을 영입한 것 잘한 것이고 또 이수정 교수도 영입한 것 잘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에 대해서는 또 이준석은 이수정 교수는 영입한 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청년들도 당 앞에서 시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극단이 지금 모여있는 세력이 윤석열 캠프고 국민의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중근 전 교수는 왜냐하면 이게 조국 사태라는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태섭 전 의원이 저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저쪽이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 캠프 쪽으로 갔을 때 이쪽 진영에서 계속 비난들이 나오고 있다. 이쪽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검태섭 의원이 저쪽으로 갔는데 그쪽 진영, 반대쪽에 있는 진영에서 계속 비난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저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사과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만약에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면 검태섭 전 의원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당신을 거기 가게 해서 너무 미안하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할 테니까 거기 가는 일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멘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온갖 배신자니 검찰당이니 난리가 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검태섭 의원이 국민의힘에 갔을 때 검태섭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을 때 반대 진영, 이재명 캠프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 비난하는 것은 역시 아직도 조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다.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태섭이 나온 것도 조국 사태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정하게 조국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검태섭 보고 걸어가지 말고 여기 와다. 이제 여기면 조국 사태를 극복하고 조국의 관점을 건넜기 때문에 거기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당으로 갔다. 배신자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보면 조국에 대한 사과, 반성은 커녕 오히려 그게 다 선거 전략으로 쓰인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여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검태섭 전 의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검태섭 전 의원이다. 왜 더불어민주당에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 저 사람들이 아직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말은 사과했지만 말뿐인 사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선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사과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반성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사과를 하고 반성했다면 그에 따른 전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태섭 의원이 저기서부터 받는 대접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 캠프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게 가짜 사과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중근 전 교수는 우리가 선루포로 만들 때 상황은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대위 꾸려지는 걸 보면서 역시 국민의힘은 기대할 게 없었다라고 했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도 김종인에 대해서 아주 평가를 높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중근도 그와 비슷한 색깔 진보 진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진보 가치가 많이 배어있다. 거꾸로 보면 지금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김소연 변호사는 김종인, 이준석 거기다가 진중근까지 또 권경애까지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파 진영에 대해서 뭔가 해방을 하러 온 사람이다. 우파에 고음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각각 극과 극의 논리 전개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런데 일부분은 우리가 기담을 드릴 부분도 있고 그러나 전체로 보면 지금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고 전략적인 판단과 행동이 할 때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도 적어도 다 끌어안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서 진중근 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셋의 입장은 각각 달랐다. 그러니까 검태섭 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보장된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권경애 변호사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캠프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 즉 진중근 전 교수는 애초부터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때 이 선거가 끝난 후에 양당 체제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때는 또다시 제3지대 세력을 규합해서 87년 체제의 종식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아닌 다당 체제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선후 포럼이라는 것은 선거 그 이후니까 그래서 지금 진중근 또는 금태섭 권경애 금태섭은 저러 갔으니까 캠프에 들어갔으니까 진중근과 권경애가 앞으로 이 제3지대의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제3지대를 중심으로서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 중심으로 뭔가 정계 개편을 시도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정치한다기보다도 그런 시민 농객들 차원에서 그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검찰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수 중도연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당이다 하는 것은 지금 여권에서 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석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에도 검찰 출신이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9명이면 거기는 7명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정체성이 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은 저기서는 거기 검찰당이다 하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또는 이재명 캠프는 거기는 검찰당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을 사칭하는 사람이 후보지 않느냐. 검찰을 사칭하는 사람. 그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과거에 검찰 사칭하다가 처벌받은 증가기록에 있는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검사 사칭할 정도로 후보가 그렇게 범죄회기까지 했다. 이것을 직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간 검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꽤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진중근 전 동양계 교수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